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랫동네 노을새들의 강은정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강이라는 곳인데요. 저기 다리도 보이죠? 이곳에는 정말 볼 것들, 놀 것들, 먹을 것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저랑 같이 여기 쭉 돌아볼까요? 가시죠. 여기 보면 이렇게 텐트들이 되게 많잖아요. 여기는 한강에 굉장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좋아요. 왜냐하면 특히 주말에 되면 이쪽에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요. 여기 보이죠? 무슨 집 같아.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일주일에 여기 한 번? 한 달에 많이 오면 한 4번 정도 오거든요. 왜 이렇게 많이 오냐면 지방 같은 데 놀거리들도 정말 많아요. 근데 지방은 그날 갔다 그날 놀고 오기에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있으면 진짜 공기도 너무 좋고요. 또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방까지 멀리 놀러 안 갔어도 그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브옷하게 많이 오는데요. 저는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조카들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.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낯익을 거예요. 북한에 약척해러 가면은 그거 비닐방 뚱 막 쳐놓고 그러고 막 거기서 밥도 해먹고 산에 약척해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.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텐트도 엄청 멋있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여기서 집에서 이제 도시락도 도시락하면 다 아시겠죠? 김밥도 싸가지고 하고 맛있는 반찬, 간식, 음료 다 갖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안 그러면 그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전화만 따따락 누르면 원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피자, 치킨,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. 그 중국 음식이라고 짜장면이 엄청 유명해요. 짜장면, 뭐 군만두 별개 다 오거든요. 와, 그래서 굉장히 한강은 서울 도심 속에 이렇게 있지만 어찌 보면 서울은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인구들이 몰려서 복잡해요. 그렇지만 이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여러분 이렇게 한강에 나오면요.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진이에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핸드폰에 진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? 그런 것들이 잘 깔려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내 실물보다 더 예쁘게 나오게 해주거든요. 근데 이렇게 경치도 좋고 다리도 보이고 한 데서 사진 탁 찍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.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사진을 먼저 찍고요. 일단 그렇습니다.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뛰는 사람도 보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막 보이잖아요.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기름진 음식이랑 너무 이렇게 이런 맛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데 비하면 운동하거나 움직이는 양이 적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평일에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주말이나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럴 때는 이 한강에 나와서 자전거 타고 뛰고 걷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때 뭐 하루 3끼 뭘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배도 안 차고 그랬는데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운동 안 하고 조금만 게으르잖아요. 깽지근해지잖아요. 그러면 몸이 이따만해지고 그래서 막 고관절에 무슨 다리도 아프고 그 운동을 안 해서 오는 질병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. 좀 이해 안 되시죠?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한대요. 또 해도 거주 안 해요. 여기 그 아 온다 온다 저기 그 모자 헬멧이라고 하는데 딱 넘어져도 괜찮아요. 그 헬멧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아요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. 뭐 장소짐도 나를 수 있고 뭐 출퇴근도 쉽게 할 수 있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은요. 여기 한국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생계용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쓰는 거예요. 뭐 가끔 집에서 지하철 타러 나가는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긴 애매하고 또 운동을 하고 싶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거리 그 정도 거리는 자전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나 딱 세워놔도 여러분 누가 안 가져가요. 저기도 자전거 엄청 많잖아요. 저도 집에 자전거 한 대 있거든요. 아 잘못했다.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타야 되는데.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북한의 대동강을 대표할 수 있는 한강에 나와보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도 대동강까지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자전거도 타고 마시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. 너무 열심히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네요. 여러분 저랑 같이 또 한국 라면 먹으러 가시겠습니까? 라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신라면, 사막라면,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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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라면 엄청 많은데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걸로 제가 콜라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지금 저 튀긴 거예요? 네, 그 뭐지. 저는 이거 통감자 이거랑 옥수수 좀 주세요. 네, 옥수수 좀 넣어드릴게요. 아 똑같이도 맛있겠다. 옥수수 두 개 이거 하나. 이거 하나 주세요. 지금 여러분 이게 라면을 기계가 끓여주는 거예요. 지금 조리하려고 여기 용기에 닿는 거거든요. 너구리 기억나시죠? 영해한 너구리. 근데 이 라면에는요. 이 또 스프가 기본이에요. 이게 빠지면 진짜. 이게 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. 그런 맛이에요. 이 양념, 양념. 대한민국 말로는 스프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. 이제 보실래요? 아 어디 갔지? 이 바코드 있잖아요.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리 시작. 조리 시작 딱 누르면 물이 나오죠. 물, 물. 참 좋아졌습니다. 아하 여러분 끓기 시작했어요. 여기 보이죠? 펄펄펄 끓는 거. 이거는 또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. 여기 쓰레기 봉투가 있거든요. 아무데나 부리면 큰일 나요. 아 맛있겠다. 여러분 영해한 너구리. 너구리 라면입니다. 너구리 라면입니다. 제가 먹어볼게요.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에 나와서 한 달만 라면 계속 먹었어요. 라면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수프맛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. 북한에 제가 있을 땐 라면이 바깥보다 훨씬 비쌌는데 한국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요. 학생들 공부할 때는 저도 그랬고 밥 먹을 시간 없잖아요. 그러면 컨라면이라고 있어요. 거기다 이제 물 쭉 부으면 쫙 불어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고 또 바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엄청 사랑받는 음식이에요. 근데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라면이 엄청 유명해요. 오늘 보자. 이 돗자리는 대여했거든요. 대여는 뭐냐면 빌렸어요. 5,000원 주고 5,000원 감자튀김 2,000원 그리고 통감자를 이렇게 기계에다 쭉 하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기름에 쏙 넣어서 파사삭 튀기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저 북한에 있을 때 감자는 그냥 삶아 먹고 감자 떡에 먹고 지진맵 먹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감자도 기름에 튀겨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. 맛있었어요. 잇잖아 이렇게 대한민국 한국은 이게 다 돈이에요. 어딜 가든 근데 사실 세상에 어디든 다 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북한에서도 당연히 돈이 있어야 뭐 모든 할 수 있었는데 어머머머머머니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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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진짜 강아지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한국은 강아지를 반려견 그니까 동반자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족 개념으로 키워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뭐 강아지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도 봤지만 대부분 개를 키우면 다 잡아서 보양 쓰게 먹잖아요 한국에 와 가지고 그 강아지들을 너무 자기 가족처럼 대하고 엄마 아빠 막 강아지한테 그렇게 별칭을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도 강아지 여기도 강아지 진짜 저 강아지 너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천차만별의 종류 강아지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강아지가 많은 만큼 가끔 사고도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 이제 목줄을 안 묶고 나왔었는데 막 딴 사람을 막 물어 가지고 이런게 또 한국에서는 법적 소송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 북한에서도 저희 어릴 때 살 때 동네 강아지가 나 막 물어 가지고 개털 뚝 잘라 가지고 여기 막 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개 목줄 안 하고 나오거나 개가 막 똥을 아무데나 막 싸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야 돼요 저기 딱 써 있어요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잘 안보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렇게 뭐가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굉장히 다 법률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나온다 우리의 소중한 정원인 한강을 아름답게 갖고 즐거운 나들이가 독특스러워 지금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만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정리정돈 잘하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안 지키잖아요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CCTV라는 그게 있어요 기계가 거기 딱 찍어서 잡아내가지고 과태료 돈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킬 수가 없고 또 지키다 보니까 그게 몸에 습관화가 돼서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굉장히 다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? 보면은 저쪽에도 연인 커플끼리 나온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친구끼리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연인끼리 나온 이제 그 연인들은 이제 팔베개 하고 누워서 책도 보고 또 이렇게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 틀어놓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또 나오면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여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피자 이런 거 시켜놓고 밤새도록 뭐 질러 얘기도 하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 뭐 대학에 대한 얘기 하면서 이렇게 다 평화롭게 잘 지내요 저도 어느 순간 이런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강에 나와도 어딜 가든 정말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강에 나오면 맥주도 마실 수 있고요 평양에서 뭐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나와서 도자를 패고 누워서 라면도 먹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렇게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쉽네요 우리 북한 친구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랫동네 놀새들의 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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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여러분